먼저 악단장 상이 되겠습니다. 연주인에게 드리는 그런 상이 되겠는데요. 발표 시상은 박찬일 그린 팝스 오케스트라 단장께서 하겠습니다. 온 세월 우리 얼마 남지 않은 그 방송계의 악단을 이끌고 있는 박찬일 단장입니다. 악단장 상과 연주인 상을 발표하겠습니다. 먼저 악단장 상 최재훈 씨 그리고 연주인 상은 두 분입니다. 최선배 성구현 씨 축하드립니다. 최재훈 님 최선배 님 성구현 님이십니다. 세 분에 대한 시상이 이어지겠습니다. 최재훈 님 매주 일요일마다 볼 수 있는 얼굴입니다. 전국 노래자랑에서 밴드로 활동 중이신 최재훈 님이셨습니다. 그리고 조금 전에 연주를 들려주신 우리 재즈 1세대 최선배 님입니다. 네 정말 국내 재즈계를 이끌어 가주시는 위대한 트럼페터시죠. 많은 후배들에게 규감이 되는 분인데요. 그리고 성구현 님 이곳 고향시에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며 많은 국민분들께 행복한 음악으로 선사해 주시는 연주인이십니다. 네 참 자부심이 강하신 분들이신데 어서 오십시오. 이 수상 속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대한민국에 아주 유능한 연주자들이 많은데 저한테까지 이런 상을 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 축하드립니다. 네 늦은 나이에 이렇게 또 상을 받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의 성원에 의해서 또 지금까지 아직도 음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네 최선배 님 더욱더 건성하십시오. 네 반갑습니다. 좋은 자리에서 대선배님과 같이 이렇게 공동 수상을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.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음악 활동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아니 저분들이 계셔야 우리 가수들이 노래할 수 있고 또 무대의 주인공들이 뭘 할 수 있거든요. 지금부터 저 뒤에서 박찬일 악다리 연주하고 있죠. 네 그럼요. 자 저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이 빛나는 무대는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분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. 지금 이 뒤만 하더라도 이 뒤에서 음향하시는 분 보이지 않게 또 무대 만들고 또 무대 바치는 분들 저쪽에서 또 함께 카메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 화면에 조이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. 늘 감사한 마음이죠. OOOOO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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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